희생학습 내려주시고 배우 본캐와 극중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? 저 한 70% 정도? 70%? 70% 어떤 부분이? 일단 좀 까불까불거리고 밝은 성격 자체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질민아 와줘서 고마워. 질민아 와줘서 고마워. 질민아 와줘서 고마워. 건강해. 와 와 춤춘다. 고마워. 안녕. 일로와 가자. 일로와. 오렌지 자몽에이 들어주세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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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ändig